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 양면입니다. 지금 우리 송정해수욕장에 우리 자원봉사자들과 학급단체 주민들과 지금 우리 송정바다에 해초를 채워보았습니다. 그 해초를 여러분들께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업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좀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렇게 MBC에서 나와서 이렇게 촬영도 하고 있고요. 부산 CJ에서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람들 해초를 채우는 것을 여러분들께 모습을 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마다리에 담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마다리에 담아가지고 이동을 할 거거든요. 이동을 하고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지금 많이 이렇게 해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파도가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도 앞으로 지금 손 안된 자리도 손 안된 자리를 여러분들께 지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단체는 송정의 119입니다. 여기는 송정의 119가 등들이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송정단체에서 가만히 계세요. 예 등들이를 보셔죠. 이렇게 자 오늘 이야기 한마디 해보고 싶겠습니까? 아니요. 나도 할게요. 자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하루만에 닫혀야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맞는 용량에 하루만에 닫혀야 되지는 않습니다. 절대 이렇게 이거 이렇게 안 자원 봉사센터에서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센터에서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등들이 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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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만. 이렇게 봉사캠프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렇게 지금 또 한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보여드릴게요. 아무리 봐도 오늘 다 취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래 사람이 많이 붙어도 지금 이렇게 왔어도. 진짜 많은데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저 밑에까지 제가 저 밑에까지 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밑에까지 좀 내려갔다가. 지금 카메라가. 저 밑에까지 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도 지금 우리 송정예 가급 단체들이 또 나와있거든요. 쪽개가 또 틀리지요. 우리 이쪽 단체도 좀 보여드릴게요. 등들이만. 등들이. 등들이. 가만히 좀 있어주세요. 예. 등들이. 안 삐칠 나그라네. 예. 등들이만. 좀 서가계세요. 예. 예. 됐습니다. 이렇게 이쪽. 네. 네. 인터뷰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네. 예. 자. 저거 오늘 바다에 해처를 치러 왔는데. 여 언제부터 이래 해처가 나왔습니까. 예. 한마디 좀 해주세요. 예. 태풍이 온 후에. 예. 예. 태풍이 다 밀려가. 송정 바닷가를 지금. 모든 동관객들을 방해하고. 이거. 진짜 이거. 너무 보기 싫어서. 우리 동산 활동. 자율총 열매에서 다 나와서. 태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지금. 해처 작업을 하는거. 지금 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도. 오늘 하루만에는. 다 안 취하집니다. 오늘 하루만에는. 다 안 취하집니다. 조금 나가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이렇게. 손 안 댄 자리가.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 잠시. 자. 송정예 전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송정예. 지금. 해초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저도. 봉사자지만. 봉사자지만. 지금. 촬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저께. 낚시를 하면서. 오늘. 봉사가 있다고. 그렇게 했죠. 자. 바로. 이 봉사입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렇게.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물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물속에. 이렇게. 있거든예. 자 여기 자체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차이점이 날 거에요 여러분들이 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금 차이점이 나지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두껍게 사이터가 하는 거 이거 빨리 치아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자 지금 쭉 가면서 지금 다 덜 섭니다 여러분들 지금 물속에도 여러분들 이래 많습니다 이래 많고 작업하는대로 제가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작업하는 쪽으로 한번 더 오겠습니다 자 작업할 때 다른 거는 걱정 안 됩니다 다른 거는 걱정 안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다시피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여 지금 고무바가 있잖아요 고무바가 있는게 이 자체가 이 자체가 굉장히 끄잡아 나기 힘듭니다 요 고무 자체가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작업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도 작업을 저 위에서부터 지금 하고 내려오는 게 이러거든요 하고 내려오는 길인데 지금 처음부터 백사장에 일어섭니다. 마다리 푸델서를 저를 갖다 놓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여기에는 우리 봉사센터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만에는 다 안 찾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지금 한참 마다이에 담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내려가면서 한 번 더 내려가면서 제가 약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까지는 제가 한 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화면점 잠시 자 쨍 하고 제가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안쪽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금 돌아다녀 보고 있죠. 자 뒤에 하고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좀 다니고 있습니다. 자막만으로 앞두는 거고 있습니다. 아 다신가 다신가.. 이렇게 보다시피 여러분들이 지금 보다시피 지금 우리가 태풍 오고 나서 태풍 오고 나서부터 지금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렇거든요 아무리 봐도 지금 오늘은 다 멈출 것 같아요 다 멈출 것 같고 영상이 너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반대 보십시오 저 지금 현재 저 뒤에 여러 팀들이 있습니다 여러 팀들이 같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은 녹여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